왜 금이 내게 차가울까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뭐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대는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을게 내 맘이라는 말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도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도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